연천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바로 연천에 왔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요 생존하는 유튜버 분들이 계신데 오늘도 역시나 물고기만 잡아서 드실 것 같아서 산에서 제가 직접 채집해다가 한번 식량을 조달해 보려고 왔습니다 제 주특기이기도 한데요 바로 짜잔 손도끼를 준비했는데요 이 손도끼로 산에서 썩은 나무를 부셔가지고 아마 애벌레나 이런 유충들을 잡아가지고 한번 조달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슴벌레 또는 곤충들이 겨울에 어떻게 잡나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점사검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소를 잡아서 프로틴을 한번 공급을 해야겠구만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킥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못 잡더라도요 오늘 굉장한 먹이를 아니 먹이래 식량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여기에 하나 둘 세 가지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보면 알텐데 대충 보이네요 우선은 채집 고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은 작은 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산은 굉장히 높지만 좀 소나무가 많고 해서 물론 벌레가 다 있겠죠 근데 저는 작은 산을 한번 이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내가 먹을 게 아니라서 다 잡아봐야지 자 이제 산 입구에 들어왔습니다 보통 진짜 생존을 할 때 여러분들 자연에서 만약에 산에서 고립이 됐다 밤이 돼서 내려올 수 없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야생동물들은 겨울에도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에 만약에 자연에서 고립이 된다 했을 때는 동굴처럼 바람을 피할 수 있고 아늑한 공간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고 두 번째로는 장기간일 때의 문제인데 그럴 때는 물이 있는 산굴삭이 그런 곳을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게 극한의 생존은 아니고 먹이 조달이기 때문에 우선은 썩은 나무를 찾아서 손톱기로 애벌레를 잡아 봐야겠습니다 자 지금 적당한 나무를 좀 찾았는데 엄청 좋은 나무는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시큰니라에서 여기 그런 구멍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생존을 해야 되고 먹을 게 없을 때는 손톱기가 있는 가정하에 뭐 이런 걸 찾아서 뭐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거를 생존으로 쓰기는 좀 힘들지만 어쨌든 잡아줘야 되니까 잡아 놔드려야 되니까 한번 잡아볼게요 나왔으면 좋겠다 여기 구멍이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저기 안에까지 하늘 속일 가능성이 좀 클 것 같기도 합니다 널찍하네 자 여기 보시면은 시큰니 여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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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좀 바닥으로 좀 많이 내려갔거든요 겨울에는 바닥으로 좀 내려간 감이 있어요 아우 이거 혼자 작업하기가 좀 힘든 건데 그래도 잡아다 그래야지 여기 맨날 물고기만 드시고 하니깐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나왔습니다 짜잔 아 근데 하필 왜 사슴벌레야 자 사슴벌레 애벌레가 나왔네요 여기 둥근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서 나왔는데 확실히 시큰을 따라서 내려가니까 나옵니다 여기도 지금 구멍이 있고 저기 애벌레 있네요 자 애벌레를 안 떠나서 꺼내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애벌레가 여기 있는 거 여기 보이시죠 음 하늘수가 나와야 되는데 사슴벌레는 제가 키울 가능성도 있어요 무조건 먹진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우선 나오자 저라면은 진짜 자연에서 만약에 생존으로 해야 된다 하면은 저는 만약에 실제로 먹어야 된다 하면은 와 애사슴벌레다 아까는 넓적사슴벌레 같았고 애사슴벌레 요청이 나왔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슴벌레 애벌레 하늘수 애벌레 잡아서 먹을 자신은 있습니다 물론 어 안 먹을 거 같긴 해요 먹을 수는 있지만 안 먹을 거 같아요 자 여기 또 나왔네요 여기 머리 보이시나요 자 뽑아볼게요 오 넓적사슴벌레 아니면 톱사슴벌레 같은데 자 식량을 들어가라 우선 뿌리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톱살 간성이 좀 크네요 아 근데 여기서는 하늘수가 왠지 안 나올 거 같은 느낌이거든요 다시 묻고 하늘소나 다른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폭포 작업 끝 근데 잠깐 했는데 세 마리면은 나쁘지 않아요 단백질이잖아요 보통 채집할 때는 도토리나무랑 밤나무 쌍토리나무 참나무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와 이 나무는 여기 보시면은 선공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구멍 조그만 것들 산란한 적도 많고 보이시나요 이게 딱따구리가 한 짓이에요 이게 보면은 다 갉아져 있죠 벗겨져 있죠 이게 저기 알게 모르게 하늘수들이 먹고 죽은 나무들 거기에 하늘수유층들이 조금씩 있는데 그거를 빼먹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나무만 찾으면 곤충들이 막 많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보통은 자연에서 하늘수유층이 진짜 내장도 그냥 먹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깔끔한 곤충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한 30분 정도 쫙 둘러봤는데 없어요 나무가 진짜로요 다 소나무뿐이 없는데 여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 이렇게 어떻게 보니까 파산을 하게 됐네요 나무 찾다 보니까 저렇게 큰 산을 갔어야 되나 그래도 먹을 게 있으니까 복귀를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고 반응 좀 본 다음에 생선하는 곳에 가가지고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우선 사슴벌레 애벌레를 세 마리를 잡았고 제가 이거는 직접 잡은 거 이거 직접 채집한 거거든요 이것도 어제 채집한 거예요 심지어 잠깐 보여드리자면 하늘수 애벌레입니다 하하하 지금 전화해 보니까 배고프다고 다 잡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먹을 건가 봐요 그리고 이건 양은 많이 없는데 잘 보시면은 뭐 꼼지락꼼지락 시작하는 게 보일 겁니다 바로 흰개미입니다 흰개미 소나무에서는 적게는 뭐 200마리에서 많게는 뭐 만마리 수만마리까지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자연에서 약간 흔한 종류거든요 그리고 저희 도마뱀이 먹다가 남은 미미럽을 가졌습니다 먹다가 남은 영양가가 좋을 거예요 그래도 자 왔습니다 저쪽 생존하고 계신 분들 계시네요 잡아오면 진짜 먹는다고 했는데 와 생존자들 잡아왔어요 아 매번 물고기 드시잖아요 산에 나오는 육지 육지 단백질 아 육지 단백질 아 육지 단백질 아 육단백질 뭐 다 먹었어요 이야 그대된다 여기 애벌레랑 다 있어요 크다 자 이제 생존 유튜버 분들에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저는 아 배고프세요? 아 너무 고파요 잠시 요리하고 있으니까 잠시만요 요리하고 있으니까 요리하고 있으니까 네 흰개미는 작아요 그리고 2단계로는 이제 밀엄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3단계로는 사슴벌레 애벌레가 한 마리만 드시면 될 거 같아요 이 친구는 상태가 안 좋아요 요 친구는 상태가 안 좋아서 먹는 거고 이 두 마리는 제가 데려가서 키울 예정입니다 아 먹으면 안 돼요? 다 먹고 싶은데 아 안 돼요 아 저 팝콘처럼 생겼네 애들이 맛있겠다 1단계는 흰개미입니다 아 배가 고팠는데 아 마침 배가 고팠는데 아 요거에요? 네 작은아이 한 마리씩 짚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개미구나 네 근데 바퀴벌레 모기여가지고 바퀴벌레 모기여가지고 바퀴벌레 모기여가지고 바퀴벌레 모기여가지고 바퀴벌레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먹으면 되죠 그건 뭐 같이 해서 먹자고 이거 단백질 좋은 단백질이니까 이게 없는 거 같아 한번 드셔보세요 아 아무렇지 않아요 흰개미는 그럼 뭐 한 백만이 시켜봐 이거 한 2천만이 먹어야 돼 부르겠는데 이거 잘 되시네 근데 잘 먹어요 제 이름 한 번 보겠지 어때요? 톡 쏘는 말이 있네 침맛 나네 아무것도 안 나 진짜 아무것도 안 나 더 드셔보세요 뭐 어렵지 않지 이거 저기 이거 나무는 먹으면 안 되지 아 먹어도 돼요 나무도? 나무도 식용기에요? 아니 제가 먹는 게 아니라 장난입니다 아 장난입니다 저 실제로 바르토밥 제작 많이 했었는데 저 일부러 맛도 보고 했었어요 아 아무것도 안 나 이게 없잖아요 아니 여기 많이 있어요 아 흰개미는 진짜 그냥 먹으면 돼요 원래 자연에서도 실제로 엄청 많이 몰려 있는데 원래 한 번에 많이 먹어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안 먹지 않은데? 그쵸 잘 드시면 살아있어요 이게 씹히는 건지 뭔지 밀엄입니다 밀엄 밀엄? 이거 먹어봤어요? 아니 이건 안 먹었지 우리 부모님이 먹는 건데 딱 4마리씩 먹으면 돼 살아있는 거죠? 죽어지면 먹기 싫어 몇 마리씩 드셔도 돼요 저 왜 먹어야 돼요? 자 밀엄 저 고기 잡으러 왔는데 아니 이거 잡는 동안 고기를 잡아도 더 잡겠는데 이거 이거 못 찾아 아 제가 이거 잡아온 이유는 그러니까 물고기만 드시니까 산에 있는 육지성 단백질 하나 드셔보시죠 어류 단백질하고 이거 이거하고 또 틀린가 곤충 단백질하고 틀린가 한 번에 다 같이 하나 둘 셋 이건 식용 곤충이에요 저희 도마맨 먹다 남은 거 가져온 거거든요 고소하네 이거 고소하죠 잘 드시네요 얘 토하라니까 나도 토할 거 같아 자 여러분들 3단계는 원래 사슴벌레 어? 아직 안 드셨어요? 아직 안 먹어 맛 난다 마지막에 약간 역한 맛이 나는데 왜 손 떨어요? 아 맛이 없어요? 아니야 중간에 여기가 진짜 고소해 중간에는 괜찮은데 잣 먹는 거 같은데 마지막에 약간 역한 맛이 나는데 아니 손이 잡고 있어 지금 이게 이렇게 안 되는데 쳐줘 왜 몇 단계가 있다 그랬죠? 몇 단계가 있잖아 4단계입니다 4단계요? 왜 3단계까지였잖아 사슴벌레 애벌레를 원래 안 드시게끔 하려 했는데 얘가 죽을 것 같아서 몇 마린데? 한 마리입니다 가위바위보에서 한 마리만 들으시면 됩니다 감자는 주먹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이겨야 돼? 아 아깝다 어 형님 아쉬워서 어떡해요 아 너무 아깝다 제가 한 마리 더 잡아볼까요? 어? 아 진짜? 아 있는 거 그냥 더 줘요 그냥 아 그럼 두 분은 이제 안 돼 안 내면 지인 거 가위바위보 아! 대가리 띄고 먹어요 형 대가리를 잡고 먹으면서 떼면 되죠 앞리로 꽂게 물면 딱 떼죠 어우 씨 안 되겠는데? 내면 밥은 꼭꼭 씹어서 아 씹히고 그냥 얘네가 참나무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참나무 맛 날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재밌지? 나중에 자연에서 잡아먹을 수 있겠죠? 아 맛있는데? 맛있죠 나무를 못 찾아서 못 잡아요 저도 먹고 싶은데 없어서 못 먹어요 아 이 펭구로 하신 거죠? 뱉은 거 아니죠? 아니 안 뱉어 아니 목이 말라가지고 아 자 이제 마지막 이제 하늘수유충인데 하늘수유충은 실제로 지금 먹은 것 중에 가장 맛있을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 그래? 야 전혀 싫어 실내가 안 된다 아니 저 감정 기복 없이 일정하게 얘기하는 거 진짜 빡치는데? 킹받네 킹받네 아니 베어 그리스 형이 먹었던 거라 진짜 기념적인 거라서 한번 드셔보세요 안내면 지인 거 가위 가위 보 가위 보 가위 보 와아 내가 먹는 거네 와아 아 두 분아 빨리 갈라 1등 큰 거 갈라 어디서 뺑기 쓰고 있어 잠시 후 아 너무 좋아 아 아 싶다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이거 먹는 방법은 머리 잡고 입에 넣어서 깨물고 머리 버리시면 됩니다 지금 살아있는 거지? 네 얘 물 거 같은데? 그러니까 물 거 같아 되게 좋아하신다 나 많이 잡아 올 걸 네 먹을게요 다시 먹어야 돼 다시 먹어야 돼 아휴 비고 가위 가 꼬쿵마 꼬쿵마 올라온다 이제 올라온다 음! 꼬쿵마 달콤한데? 달달하니까요 꼬쿵마 여러분 바로 족대집 가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어때요? 힘이 좀 나나요? 고기 많이 잡고 오! 힘 나죠? 응 힘이 좀 나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맛있어요 너무 다음에 또 잡아주세요 아 네 진짜죠? 진짜 큰 거 잡아올게요 국물이 너무 많았어 국물 요리 국물 요리 먹긴 먹었는데 어린 게 더 많아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유튜버 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연 속에 다양한 생물들이 있는데 실제로 생존할 때는 자연에서 잡아서 먹을 수 있는 방법 뭐 도끼로 나무를 부셔서 애벌레를 채취해서 먹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베럴 그리스 님이 이제 이곳저곳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촬영하는 곳에서는 실제로 너무 크고 많기 때문에 진짜 식량으로도 쓸 수 있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식량으로 먹기에는 굉장히 적은 숫자에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한 40-50분 정도 돌아다니는데 사실 먹을 수 있는 애벌레라고는 사실 사슴벌레 애벌레인데 사슴벌레 애벌레는 사실 먹기는 좀 그랬지만 죽어가는 친구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친구를 판단해서 한 마리는 한번 그려봤는데 먹고 나니까 그래도 진짜 다 드시네요 자 무튼 이렇게 생존 컨텐츠를 생존 유튜버에게 전해드리기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이게 이렇게 안 되는데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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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린거 아냐? 네 다 흘린거 아냐? 어? 별거 아닌데 이거 어? 어? 화장실 할까? 어? 아 진짜 뭐 yang 더 Ninna 토마토 치트 혹시